김건희가 요즘에 대통령직을 윤석열한테 이항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김건희는 지금도 지가 권력을 만든 거거든요.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보면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정권자분 거기는 완전히 이번에 우리가 내가 권력 잡는다. 자신만만했잖아. 정께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김건희는 내가 권력을 만든 거다. 내가 대통령을 윤석열을 만든 거다는 자신감 때문에 누구말도 듣지 않고 윤석열 알기를 박귀벌레만 또 못하게 그렇게 알 거라는 거죠. 난 오늘 한 분 내 본 적이 없어요, 시집어서. 아, 이거? 우리 남편 나아지. 50억은 놈이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장가 올 때 돈도 10원도 없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서 그렇게 저랑 결혼한 거고 비실거리는 거 데려다 키운 거 아니에요. 그러죠. 인간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모든 거는 나 때문에 있다고 그거는 나도 부인 못 하겠어요. 긴 거니까 야, 윤석열은.